한글자막 저희 지금 9시가 넘어서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완전 리얼리티한 반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안 봤습니다 지금 저랑 미니야부터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사진부터 올라온 거 일단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부터 한 번 보고 빠르게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지 마! 형 아직 안 봤어! 아직 나 보여주지 마, 아직. 아무 말도 하지 마. 아, 난 이제 볼 거야. 리액션 타임이야. 이제 볼 거야. 효과야, 너..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마요. 너 거기.. 아, 진짜! 난 이미 보고 왔는데.. 아, 진짜? 아무 말도 하지 마, 아직. 저 먼저 볼게요. 잘 나왔네. 완전 잘 나왔어. 쌤, 쌤, 쌤! 먼저 가십니까?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네. 묘하죠? 묘하네요. 기분이 이상해. 영상만 봐봐. 영상이 더 잘 나왔을 거야. 영상은 더 레전드진 영상이야. 자 영상 보겠습니다. 고! 오우 이 하방 오 눈빛! 눈빛 뭐야? 예 마지막 눈빛 따라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굉장히 흡족하는 본인 방대 순천했는데? 마지막 무빛 살짝 눈빛 깊다 와 진짜 기분 되게 이상하다 되게 묘하죠? 순식간이죠? 일단 다음은 다음은 이제 와 나 긴장돼 다음은 이제 민이랑 원진이도 올라갔을 거니까 이제 한번 봐봐 봐야겠어 나 이때 갈발때야 아직 갈발때야 이때 이때는 원진이가 아직 핫빙코 되기 전이었어 하나 둘 셋 한번 누를게 네가 눌래?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됐다 엥도리스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쏜ici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너무 gi심 야 너무 미쳐버렸으니까 시크하시네요 되게 표정 강진 좀 있다가 가령맨 Rob맨 형아 잘 het task 자 이제 영상 acad at 심쿵 포인트 하나 있어 너만 좀 달라, 우리랑. 이게 스포야. 기대해봅니다. 이제 영상 보겠습니다. 심장 부여잡고 있어요. 심장 다 부여잡아. 심장 부여잡고 있어요. 볼게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. 이게 뭐야? 이거 뭐한 거야? 아니, 카메라랑 놀라 그래가지고. 까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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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이가 너무 잘 나왔어, 그냥. 누가, 미니야 이제? 이제 미니. 이제 미니. 아주 귀엽군. 아,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. 미니 올라왔어, 미니 올라왔어. 미니 올라왔어, 미니 올라왔어. 단민이 클릭. 왔구나. 단민이 클릭. 했어, 내린다. 봐도 돼? 이렇게 해요? 네? 4번. 맞아, 맞아. 맞아. 한 장만은 돼.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. 잘생겼어. 진짜 미쳤어. 눈빛 뭐야? 눈빛 뭐야? 눈빛 뭐야, 이거? 완전 그냥, 야, 그래서 사람 잡아먹겠는데? 야, 눈빛 뭐야? 와, 기록지 뭐야? 끝났다. 이거는 뭐 게임 오버. 185의 클라스. 바로 확인하고. 잠깐. 일단 다리 길이부터 달라. 일단 사이즈부터 달라. 잠깐만, 화면을 꽉 채우는 다리 길이 뭐야, 이거? 다 다리 길이 이만큼. 맞아, 화면을 못 봐. 화면을 못 봐. 화면을 못 봐. 화면을 못 봐. 내가 다 떨려. 왜 멈춰? 왜 멈춰? 왜 멈춰? 야, 진짜 너는 무슨 패션 잡지가 화보 같아. 아니, 다리 거 무슨... 다리가 이만큼은 다리, 이만큼은 다리, 이만큼은 다리. 다리가, 다리가... 다리가, 다리가, 다리가... 다리가 여기서는... 여기서는.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. 아니, 한 번 더 봐. 아니, 나 저거 너무 마음에 든다, 이 웃음. 모델인데 그냥? 뭐라! 뭐라! 이게 나를 보기에 되게 낯간지럽네. 내가 저랬었나 했던 것도 많았고. 맞아요. 기억이 안 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. 근데 이제 또 앞으로 많이 올라올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면서 팬분들한테 또 멋있는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제가 또 연구하면서 충분히 우리 멤버들이라면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. 저희 뭐... 크리스틱? 안녕~~ 이따 봐요.